부방흥은 여기서 조금 매집이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방흥은 많이 못 가요 지금 자리에서는 내려온다 조금 더 올라갔던 수는 있어요 2일선 타고 조금 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와서 가려면 오른쪽에서 좀 더 있다가요 부방흥은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지에요 왜 중국 스웨지로 들어가요 왜 쿠첸이란 전기밥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이 조금 불편하다고요 이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봐야 된다 아 좋죠 지금은 쳐다보면 안돼 이 올라가 있는 걸 왜 쳐다봐 자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구요 여러분들 100% 500% 1000% 뻔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 빨리 가입하시고 확인하신 분들 골드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네 그리고